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또 터졌다 이준석 상습범 여기자까지 건드렸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터전하고 있는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 위협과 성폭행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법률저널은 이준석이 왜 침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준석과 관련된 새로운 성위협을 제기했습니다 하다하다 이 자는 바로 여기자까지 건드려서 사실상 그전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그 어떤 세력에 의해 감춰져 있었던 이준석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내쳐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이준석 쳐내야 윤석열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이준석에 관련된 의혹들과 팩트들 과연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이 있는 자는커녕 범죄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자금의 사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준석이가 철저하게 어떻게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세력들에 위해 풀악치로 길러진 것이다 라고 성토하고 있죠 이번 소식에서 우리가 왜 이 소식의 번질에서 왜 이준석이를 내쳐야 하는지 소상하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12월 31일 법률 저널은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 이준석은 왜 패가 망신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야말로 이준석이가 어떤 자인지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패가 망신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제소가 되었고 당 대표 탄핵이 추진 중이다 성범죄 위혁 및 알손수죄 위혁으로 시민단체에 위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준석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경저 부박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다 경을 치게 된 것이다 이준석의 아나 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삭도 안 내고 박근혜 호에 탑승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준석은 아무런 경력도 없이 사회적 성취도 없이 그야말로 벼락출세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친구라는 유승민을 안다는 이유로 그냥 하루아침에 남자 신데렐라가 되어버렸다 과거시험도 없이 음서로 정승판소의 반열에 오른 꼴이다 이준석보다 학벌이 좋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고시를 붙어야 겨우 5급 정도에서 공직을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준석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정하게 가장 급하게 출세한 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아닌 음서로 소년 등과를 했으면 마땅히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중자에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우리 선조들은 소년 등과를 중년 상처 노년 빈곤과 더불어 인생 불행의 3대 요소로 여겼을 만큼 젊어서 일찍 출세하는 것을 경계했다 얼핏 생각하면 젊어서 이른 나이에 출세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가문의 영광일 것인데 이를 중년에 철을 잃는 것이나 늙어서 돈이 없어 겪는 고통만큼 인생 악재로 생각했다는 것은 소년 등과가 행운이 아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불분동소 천방지축 나부대다 패가 망신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준석이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차지하며 승승장구하다 엎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이준석이가 이준석은 자신의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의 도움으로 박근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맡았다 그야말로 파격 중의 파격이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출세를 한 이준석은 이번에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다 그는 사실 소위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는 역선택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일 뿐 정상적인 자신의 능력과 자질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다 원래 깜냥이 안된 자가 맞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갔고 더구나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탓에 제1야당 당수가 마땅히 해야 하는 여당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부 총질만 해대다 내부로부터 내쳐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누가 이준석이가 이준석이 엎어지게 된 또 하나는 성적 방중이다 성적 방정이다 성적으로 방정스럽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면서 민주당 해작지를 한 곳에 대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이 2013년 대전에서 모 사기꾼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를 받았고 9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미미뉴스라는 유튜브에서는 이준석이 TV조선 여기자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늠하고 그 여기자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갖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이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여기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미뉴스라는 유튜브에서 이준석이 TV조선 여기자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간음하고 그 여기자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갖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 이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여기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시절 이준석이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바른미래당 정치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온 다수의 여성들과 최고위원의 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결국 이준석은 성문제의 발목이 잡혀 정치인생을 끝내게 생겼다 이준석이 엎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입방정이다 이준석은 병적 수준의 관정, 관심종자이다 그의 관정기질은 소영주의에서 출발한다 그는 지구가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열등감 때문에 라디오나 TV에 나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열등감을 잊으려 한다 관상학적으로는 이준석의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붕어관상을 가진 그는 입을 한시도 다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뻐꿈거린다 그리고 그 입 때문에 결국 신세를 망쳤다 이준석은 폐가 망신해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이제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는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하다하다 TV조선의 여기자까지 상습적으로 성적인 희생양으로 사용한 이준석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률 저널이 대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를 향해서 성토하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를 넘어서 그 전부터 이준석이 강조했던 것은 황핵관, 황교안의 핵심 관계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이 핵관이 누군지 다 드러났지요 법률 저널이 12월 31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위에 성토하는 이 모습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성범죄자 이준석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 이 글을 보다듬는다면 이준석은 내쳐줘야 됨을 법률 저널이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 또 터졌다 상습범 이준석 여기자까지 건드렸다라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